크림같이 생겼지만 크림 아니에요 정말 지금 어머! 떨어지지 않죠? 흘러내리지 않죠?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 너무 무거운 밤 타입 아니야? 먹였어야 되나? 매카안! 푸딩 제거 돼요 이런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떠가지고 얼굴에 듬뿍 얹어놓고 주무시면 끝! 끝! 그냥 끝! 닦아낼 필요도 없고 씻어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얼굴에 뭐 하나 들뜨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에세틱에서 청담독 MB 에세틱 하면 제가 요즘 웨딩 관리하느라고 이것저것 에세틱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에세틱이 곳 한 곳이 MB 에세틱이더라고요 여기서 고객님 똑같이 써주고 있는 동일 제품 어떻게 관리하냐 바로 보여드릴 텐데 저 지금 이쪽만 뭔가 수분감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반대쪽은 되게 건조해요 근데 이 상태에다가 바로 저희가 오늘 물광기 결블러시 드릴 거거든요 듬뿍듬뿍 떠서 오늘 최대 용형이니까 아끼지 마시고 저 그냥 집에서 바르는 것처럼 예쁘게도 안 바를 거고요 되게 그냥 두껍게 이렇게 발라볼게요 막 발라요 이만까지 진짜 막바르죠 그냥 이렇게 고객님 슥슥슥슥슥 시원하게 얼굴 위에 듬뿍듬뿍 올려만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롤링하거나 떼어내거나 시간 맞춰서 씻어내거나 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알아서 싹 두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부세 결이 날 정도로 지금 되게 두껍게 발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즘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팩이라도 한 장 붙어볼까? 얼굴 위에서 다 들뜨고 코 옆에 들뜨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완전 신개념의 시트프리 마스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올려만 주면 알아서 들어가는 이런 제형 이래서 첫 번째 간편해서 좋다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내 피부가 얘를 쭉쭉 빨아먹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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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